모든 공정을 계속해서 작업을 했었고요. 그리고 지금 사실 영화상에 등장하는 모니터 안에 나오는 채팅이라든지 인터넷 게시글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만든 것들인데 그 작업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런 댓글들을 쓴다고 계속해서 노트북을 켜놓고 작업을 했었거든요. 그것도 최대한 리얼하게 최대한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본 것들을 그런 느낌을 받게 하려고 작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